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유리입니다. 4월 13일 밤 11시 10분 KBS2에서 방영하는 개는 훌륭하다의 제가 1일 제자로서 출연하게 됐습니다. 사랑하는 저희 반려견인 뚜이와 함께 출연하게 됐는데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이번에 본방사수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. 밑에 태그되어 있는 개는 훌륭하다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시고 본방사수 하시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남겨주신 후 해시태그를 같이 걸어서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장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따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. 안녕